드디어 슈쓱스 갑니다 하이미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꾸 듣죠? 안 되니까 왜 왜지 왜지 다녀? 난 속도를 도시 보러 왔다. 저희는 오늘 무계획입니다. 거의 즉흥 여행이나 마찬가지인데 즉흥 여행이나 재미있는 법이죠.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. 제일 떨리는 이곳. 쟤도 사람 한 명 추가하는데 15,000원이래. 우리는 민재한테 55,000원에 더 할거야. 그렇게 해서 너 만원, 나 만원, 제재 만원, 수빈 만원 이런거 찍지 마. 우리 한 사람 추가로 55,000원이야 알았지? 왜 55,000원이야? 15,000원 아니야? 오늘 15,000원인데 오늘 일요일이어서 5,000원이야. 알았어. 편해? 응. 아 너무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을 건가요? 예쁘게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쁘게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째 오늘은 제주 2일차 5도를 못 가요 다신 어디 가죠 저희는? 사련의 숲길 제가 응가를 못 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밀어내야겠어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는 맛이야 아는 맛? 아는 맛? 아는 맛? 넌 뭐 먹고 있어? 계란말이 하하하하 맛있게 3개를 남겼어요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? 카멜리아 힐 순서대로 가면 된다나? 여기 좋은실 여기 더워 전부 이쁘다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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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핑크 아파트 어 알았어 자 핑크 멜리 어 XX 없네요 여러분 이거 보려고 6,500원 들어왔는데 별로 볼 게 이게 다야? 아직 물도 안 들었네 우리 벌레 먹으려고 6,500원 주고 들어온 것 같은데? 벌레? 수업만 한 번 아 우리 여기저기 어 여기 예쁘겠다 어 여기 예쁘겠다 기다려요 나빨통에 찍어놨어 됐다 아 좀 더워가지고 간 4명 왔다 오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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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와우 가위바위보 내가 갔다 오라고 했지 2개? 아니 궁금하면 3개 3개? 쟤는 생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번 심부름꾼이야 이번 여행의 심부름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와 앗 뜨거워 어 엄청 뜨겁대 빨리도 마른다 고구마가 씹는 동안 한 판 한번 치자고요? 뜨거워 하위바위보 우니 먹어볼까요? 네 매끄내면 텔러포트 박스 오늘 너보다 자는 모르겠다 도저히 얼굴이 노답이라 선글라스를 안 낄 수가 없어 너도 선글라스 시켰네요 저 얼굴이... 우리 지금 다 난리 이제 우리 뭐해요? 이제 민재 기다려야 돼 우리 너 도착하면은 돼지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있겠지? 나 밥 안 먹고 왔어 이따 봐 민재야 나 밥 안 먹고 왔어 나 밥 안 먹고 왔어 나 밥 안 먹고 왔어 안녕하세요 이거 니코 카메라야? 네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가신다고 내일 저녁 먹으러 제주도 오신 거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